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신념에 따라서 이렇게 사니까 좌파 사람들은 그냥 권력을 잡았게 되면 자기들이 옳다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 할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옳다는 세상이 친중국가일 것이고 경쟁이 없는 국가일 것이고 우리가 남이가라는 그런 국가일 것이고 권력을 장악한 사람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특권계층이나 계급이 형성돼가지고 자기들끼리 밀어주고 뭡니까? 끌어주고 해서 해먹는 그런 나라가 그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나라일 거 아닙니까? 새로운 계급이 만들어지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그런 나라 건설에 부역하는 대법관들 언론인들 지식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문정권이 있을 때 얼마나 여러분 저기 전주의 성산고등학교라든지 그다음에 강원도의 민사고등학교 같은 데는 고생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외국어 고등학교라든지 그런 학교를 다 없앤다야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라는 것이 경쟁이라는 것이 악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경쟁이라는 것이 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험도 없애야 되고 시험을 없앨 수 없으면 가능한 시험을 안 보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시험 성적을 학교별로 공개를 안 해가지고 학교 간의 경쟁이 없도록 해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머릿속에 꽉 박혀 있기 때문에 그 좌파 인사들이 뭡니까? 권력을 지게 되면 그러면 그냥 다 멍텅거리를 만드는 겁니다. 나라에 부존자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자원이고 자산인데 시험도 안 보고 그렇게 해서 멍텅거리를 만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좌익들이나 좌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인 겁니다. 그 사람들은 생각 바뀌지 않습니다. 물론 자기 자식들은 다 영국에 위험 유학 보내고 미국에 유학 보내고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뒤로 좌파들이 갖고 있는 게 또 위선적이지 않습니까? 내로남불에 익숙하고 사과 모르고 책임감 없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지금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해가지고 한미일 관계도 긴밀히 유지가 되고 아주 부당한 일들이 점점 많이 없어졌지만 그 사람들이 선거를 장악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운좋게 당선됐지 않습니까? 아주 운좋게 당선됐지 않습니까? 실제 격차를 넘게 이런데 계산해 보니까 260만 표 차이가 난 거 아닙니까? 이권 상권이 그걸 다루지 않습니까? 260만 표 이권 상권 260만 표 차이가 났는데 그 가운데서 240만 표 정도 여러분들 사전투표를 만진 거 아닙니까? 득표 수를 증감 120만 표 정도를 윤석열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 수를 빼앗아가지고 이재명께 대해줬지 않습니까? 240만 명을 조작을 해도 14만 7077표인가 뭐 그런 차이로 패배한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선거를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을 또 그 사람들이 차지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뭐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는 제가 나이가 지금 한 4, 50줄이 돼가지고 좀 격정적이어서 이렇게 하면 공박수가 한자리 하기 위해서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나이도 있고 뭐 그런 거 이제 다 뜻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어떤 사감이나 사익도 없는 거죠. 그런 사람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되면 진짜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좀 심각하게 들어야 되는 겁니다. 금세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그 사람들이 선거를 장악하고 있습니까? 원하는 대로 권력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장 여러분들 중요한 사실을 대부분 모른 채 하고 안 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국힘당 국회의원도 안 보려고 하고 대통령 자신도 안 보려고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권력을 선거를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언론들을 다 침묵하고 문산보고 뭡니까? 내가 그냥 눈 감고 그러지 않습니까? 참 오늘 동아일보의 한 분 기자분의 여러분들 기사 가운데서 민사고가 이제 아마 사립민사고 자립형 사립민사고 자유령 사립민사고 대안학교 인민사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체제를 바꾸다가 지금은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 가지고 자사고를 유지하는 정책을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를 유지하는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는데 국가 정책이 언제 바뀔지 모른다는 겁니다. 민사고의 고민이라는 것이 언제 바뀔지 모르는 겁니다. 아주 올바른 문제인식이고 전망인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하는 경제, 사회, 문화 정책이 언제 바뀔지도 모르는 거죠. 좌파들이 지금 선거를 장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금세 그냥 다 바꿔버릴 수 있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권력이 시프렇게 살아있는 1년도 안 되는 시점에 치러졌던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 보시기 바랍니다. 울산 교육감 선거의 조작값이 35%입니다. 우파 교육감 후보인 김지옥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 등 쓰런 자장을 훔쳐가지고 민주노총을 지지를 받고 있는 천창수 후보한테 더해줘가지고 당선자와 낙선자를 바꿔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2024년 4월 5일 총선이 공정한 선거가 될 것이다. 2027년도 대통령 선거가 공정한 선거가 될 것이다. 그걸 어떻게 여러분들 보장을 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아는 대한민국은 다 그냥 사라져버린 것 같다. 정책이 언제 바뀔지 모른데 그래서 민사고의 여러분들 수뇌부가 이번 참에 권력이 바뀌면 또 정책을 바꿔버릴 테니까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대한학교로 가자.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민사고는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학교를 운영하기로는 대한학교가 낫다고 판단 안 뜻하다.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선거를 장악한 자들이 권력을 장악해가지고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까 외교정책 경제정책 교육정책 시험 없는 세상을 그 양반들은 추구하니까 자기 자식들은 다 교육을 마쳤지 않습니까 문정권 하에서도 그런 교육정책을 부러짓는 사람이나 저기 전주의 무슨 전북교육감 이런 사람들 다 또 자식들은 영국 유학 보내고 미국 유학 보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행편이나 여력이 안 되는 중산층들이 죽어나는 거죠. 경쟁이 없으면 어떻게 이런 진부가 있고 경쟁이 없으면 어떻게 성장 있고 경쟁이 없으면 어떻게 혁신이 있습니까 정신 나간 사람들인 거죠. 좌파의 길로 가게 되면 그냥 깡통 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역사적으로나 이론적으로 다 이미 검정이 끝난 거 아닙니까 그 검정이 끝난 캐캐 묵은 이론이나 그런 정책을 도입해가지고 국가와 민족을 뭡니까 가난의 수렁으로 이렇게 몰고 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내 마음이 아프겠냐 이야기죠. 저의 인간들이 짐승이다 짐승 짐승이다 이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언제 또 바뀔지 모르는 거죠.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기자분 말씀처럼 정책이 언제 또 바뀔지 알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대항구로 간다는 거죠. 지금은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러니 저러니 하더라도 국민을 괴롭히는 고민하게 하는 그런 일은 많이 안 하지 않습니까 좀 더 잘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거의 아마 이재명이보다 100배 1000배 1억배 100억배이냐 1조배 더 나은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하는 겁니다. 이게 먼저 권력 바뀌면 또 대한학교도 탄압할지 누가 압니까 여러분들 좌익들이란 것이 기본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란 것은 정치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정치의 영역을 계속 확장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나 민족이나 개인이나 가난해지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슨 이걸 가지고 거짓말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좌익들이 이렇게 권력을 장악하는데 좌익들이 권력을 장악할 가능성이 엄청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 인간들이 다 선거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부러졌는 거 아닙니까 선거만 그래도 지키면 지키면 민의를 반영한 정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국민들이 전체주의로 가는 길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하지만 그 메아리가 그렇게 강하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뭐 이런 정치적인 그런 탤런트나 이런 부분이 있고 했으면 현실정치하면 뛰어들었겠지만 그거 뭐 다 지나가고 나면 뭐 jp가 이야기한 것처럼 정치라는 것이 뭐죠 허고 다른 것은 실이다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플러시 터지고 뭐 폼 잡고 하지만 뭐 시간 가면 다 없어지는 거니까 이 진영 논술위원이 민사고에 그렇게 고뇌를 정리한 짧은 그런 문장을 보고 그래도 민사고 사람들이 현명하시구나 정권 바뀌면 언제 바뀔지 모른다 정권이 바뀔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계속해서 이야기를 남들이 안 하니까 나라가 어떻게 된 건지 참 이렇게 순한 사람들이 돼버렸는지 자 여러분 아무튼 올해 상반기에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해본 이 책들이 좀 많이 확산돼서 더 많은 국민들이 깨어나서 참정권의 침탈 행위를 막고 나라를 정상국가로 다시 복원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알踏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 Perm 聴突